미니 견종백과 슈나우저. 장난기가 많고 활발한 성격을 가진 슈나우저는 이것저것 물어뜯는 것을 좋아하기 때문에 집안의 가구나 물건 등을 자주 파괴하는 행동을 합니다. 또 슈나우저는 산책을 하는 도중에 고양이나 다람쥐 등의 동물을 보면 아구 쫓아가려는 행동을 할 수 있어 보호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. 하지만 슈나우저가 이러한 행동을 하는 것은 과거의 농장의 일꾼으로서 일을 하며 쥐와 해충을 잡는 역할과 동시에 장비견으로서 활약했던 견종이기 때문입니다. 그러니 기본적으로 하루 한 시간의 산책을 통해 슈나우저의 하루 활동량을 채워주는 것이 필요하며 가구나 물건 대신 마음껏 물어뜯을 수 있는 간식이나 장난감을 주는 것이 좋습니다.